나 좀 쉽게 낼게. 난 밟아도 되잖아, 내가. 밟았어! 다 못났어! 저희가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몸으로 말해요를 할 거예요. 몸으로 말해요를 해서 이제 도겸이가 1분 7초 안에 맞추는 1분 7초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시작! 기린이! 기린과 코끼리가! 호랑이를 만나서 싸우다가 사자를 사자한테 도망가다가 악어가 눈을 눈을 잡아먹고 밟혔다! 눈의 가시가 눈을 밟았어! 다 맞았어! 기린이 있나? 코끼리가? 사자를 만나서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 악어한테 눈을 밟았어! 넘어졌어! 넘어졌어! 오케이, 1분 3초. 그래도 잘 못할래. 기린과 코끼리는 사자를 도망가다가 악어의 눈을 밟고 했나 봐. 가득 좋았어!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송사리 물고기가 물고기를 먹었다가 목에 가시가 박혀 물을 먹고 주스를 먹고 그리고 약을 먹었다. 아! 콜라를 먹었다. 이거 비슷하지 않았어? 네, 넘어갔어요. 아, 이게 마시러 가사가 별로 힘드네요. 물을 마시러 가는 콜라를 마셨다고? 사자로 가. 여기는 사자다. 사자를 안고? 사자가 친구를 해서 사자를 보고 반가워서 안 왔다. 잡아먹힌 거야? 어디 갔어? 카페 갔어? 뭘 먹으러 갔어? 츄러스! 아이스크림! 핫도그! 샌드위치! 미트볼! 팝콘! 뭘까? 저기 하나씩 먹는 길다란 데 하나씩 먹는 거? 길다란 데 하나씩 먹는 거? 콜팟! 마늘빵! 바게트! 이게 어렵구나. 사자밥! 닭고기! 하지 말자. 뭐야. 말하자 이제. 김밥천국을 가서 떡볶이를 먹으러. 김밥천국이래.